진짜 좋은데? 아 그래요? 직장인 것만이 딱 맞는데 느낌이? 이 느낌이? 그래가지고 실드가 이렇게 되면은 가동도 조금 보면 구멍만 봐서 삶을 거 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말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가동만 할 수 있게 생각나는 표현이 양쪽으로 이거 양쪽에 있어? 저 이거 뉴건덤도 있어서 몇 개를 가라는 거야 그쵸? 수십만 원 가라는 거야 제가 근데 뉴건덤이라는 거 헤비애플 방패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가 수십만 원을 가라는 거야 역시 물량의 형성 옛날에 그 뭐야 그 작년에 그 저기 밴이신처럼 물량으로 가라는 거야 밴이신은 도룩박스로 야 물량의